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지난 한주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꽤 바쁜 주를 보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바빴다기보다는 제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손님들이 늘어가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주를 보냈습니다 쉬는 날에는 그래서 최대한 혼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바리스타고 사람을 계속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도 자신 이외에 타인들과의 협업으로 일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누군가와 어쨌든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 말고는 웬만하면 저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 힘들어요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바빴고 첫 번째 휴문날이었는데 학교를 가야 해서 학교에 갔는데 수업을 듣는 내내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뭐 어떻게 저 어떻게 수업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숨 좀 쉬자 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급체를 했어요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그날 기억이라고는 뭐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인 목요일에는 수요일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무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금요일에 또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목요일 점심까지도 속도 머리도 좀 비우려고 했고 저녁이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 흔히 현타라고 말하는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휴무 이틀을 일에서 친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데 썼다는 사실 때문에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저의 에너지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일을 할 때 30 정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30으로 가정한다면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길게 끌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 같거든요 왜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일에서 30을 허용하겠어 하고 마음 먹으면 이게 저절로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시험시험한다거나 농땡이 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삶의 비중에서 일을 그만큼 좀 작은 부분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현타가 왔던 순간도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일이 나의 주체성을 빼앗아간 기분 이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서 내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를 겪게 되곤 합니다 자기개발소에서 얘기하는 일이 끝나면 일에 관한 생각을 중단하세요 일에 관해서 스위치를 끄세요 하는 말들이 결국 나의 삶을 조금 더 내가 이끌어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상황을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주일에 5일은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치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일이 제 삶의 중심일 때의 관점이고 제 생활은 하루에 일을 6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또는 일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하루 단위로 계획을 짤 때 일을 하는 날에는 노동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시간 수당을 받고 일하는 고용 형태의 근무자여서 이게 가능한 걸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시간 단위가 아니라 월급 또는 연봉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주일마다 시프트를 받고 총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때도 있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게 고정적이지 않은 편이지만 웬만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넘기진 않으려고 해요 저도 회사일이 정말 큰 스트레스여서 퇴근하고 회사 얘기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일 생각하고 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끔 울기도 하고 몸만 퇴근을 했다는 거지 정신은 내내 업무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노동이 주는 성취감이나 보람 효능감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얻기 위해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일이 365일 24시간 내내 바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몰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공허함을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공백이 찾아들었을 때 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더 바쁜 곳으로 찾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그러면 더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더 지치겠죠 이게 결코 선순환은 못 되더라고요 일이 바쁘고 바쁘지 않고는 제 의지의 영역 바뀌겠지만 거기서 뭘 얻어가고 뭘 뺏기지 않느냐는 충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에서 잃은 수단이지 목적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어떤 노동은 생활을 당장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가져다 주고 어쨌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약간의 활기 그리고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목적 없는 웃음을 띄어서 얻게 되는 행복감 정도로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균형 잡는 일이 균형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죠 단순히 삶을 주체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는 말들은 너무 형태가 없어서 너무 형태가 없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요 일을 좀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는 게 저한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어서 이런 제 이야기가 어떤 형태의 근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 영화는 삶이 녹록지 않은 때가 오면 누구나 자신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 후반부에서 주인공인 혜원이 그의 엄마 역할로 나온 문솔이 씨 삶을 그저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길다면 긴 문솔이 씨의 삶의 전체를 인정하고 그의 리틀 포레스트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혜원도 자기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서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영화가 말하고 싶은 장면이면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저한테는 제목 그대로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예요 열 번은 본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이 좀 지치면 찾게 되는 빈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려면 트롤리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느린 호주의 와이파이를 연결을 또 하고 그 안에서 또 파일을 검색하고 자리를 잡고 아무튼 피곤한 날이면 각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영화를 트는 데까지 커다란 장벽 높은 문턱 같거든요 단계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영화를 틀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나면 역시 영화가 끝날 쯤엔 늘 그렇듯이 내면이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이게 원하지 않는 상황들에 치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까먹고 싶거나 그냥 마냥 쉬고 싶고 근데 또 마침 같은 주에 제가 데미안이라는 소설도 다시 읽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랑 20대 초반에 한번 읽었던 소설인데 데미안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 이미 리뷰를 하기도 했고 워낙 유명하니까 간략하게 풀어내면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우리는 내면에 우리 스스로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속해 있는 현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계를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많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도 남의 삶을 의도치 않게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곤 합니다 데미안이 동생을 때려죽인 카인을 악인이 아니라고 멋대로 해석한 것처럼 너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주떼를 딱 세우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결코 쉽지 않잖아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생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각자의 기준을 가진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타인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부를 묻고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고독해야 되고 비로소 거기가 알을 부수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요즘에는 요리고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도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관심이 두고 있는 것들을 알고 그걸 또 알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주저앉더라도 혹은 길을 잃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닫도록 돕는 좋은 방파제가 되어줄 겁니다 실은 저도 매일같이 다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 언젠가 뇌에 관련한 과학책을 읽었는데 우리의 뇌는 애써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저 사태가 편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너무나도 쉽게 합리화를 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각성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삶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쪽입니다 물론 그래서 노동도 삶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에 계획을 짤 때 밥 먹기, 책 읽기, 운동하기처럼 노동하기 노동도 다른 저의 기본적인 생활로서 다룬다면 오히려 일을 할 때 잡념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출근이 한 번은 그다지 괴롭지 않은 순간이 와서 그때 기분은 꽤 당황스럽고 얼떨떨했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영상에서 제 아침 시간도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